택배로 제출한 지 되게 오래됐고 택배로 마지막에 사건 사고가 좀 방송... 뒷시작까지 나오는데 컸었던 법조 문제까지 갔던 그런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안 하긴 했었는데 근데 까고 까고 까다보니까 딱 긴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곧 이 집도 이제 나갈 거고 이 집에서 까는 마지막 택배가 될 수도 있고 더 오면 더 깔 거고 걔 오면 까겠지 그래서 2017년도 부터였네요 17, 18, 19, 20 4년 동안 까던 택배 자 가보자 진짜 이거 예전 주소로 뭐라 보니까 이게 진짜 4년 된 거네요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 들어있을지 진짜 4년 동안 공기를 보관했네 2인정 X 2인정 X 2인정 X 고맙다 여기 공기 사진도가 뭐가 된다 이건 액자 야 나도 이렇게 혼자 있는데 뒤두리 이렇게 껴하고 있 사회사항입니다 난 못 지나간다 오 이거 진짜 진짜 레알 스쿼트 강 진짜 이거 내가 진짜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넣은 거야 오 아 여기 자 인사명이 인사로 왔어 오 ㅅㄲ야 이 새끼는 또 뭐야 뭐야 트와이스 탈덕이야 뭔데 뭔데 트와이스 옛날 사진 정말 사랑해요 정연 뭐야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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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집이 다 들어있잖아 뭔데 와 이 새끼 옛날 리미티드 사진들까지 다 모아놓고 쟤 왜 이렇게 나한테 보면 탈덕을 해버린다고? 아니 이거 트와이스 이거 필름 같은 거거든요 약간 내가 레이킹필름 같은 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와 나도 못 본 것들이 몇 개가 좀 있어 아 아 2018년에 리미티드 사이오 이 새끼 찌넌스였네 근데 왜 활동한 거야 나한테 이걸 왜 와 나 형님 하 잠깐 나 형님 나 형님 그 트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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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새끼는 또 얼음이 낸겨 이것도 한 4년 된 거네 옛날 주소로 온 거 보니까 낙나는 새끼네 가전제품 뭐랬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냐 이거야 진짜 진짜 이걸로 이렇게 달가리를 그냥 확 마시 야 이 새끼야 너 옥셔널도 해 너의 새끼야 너 고소할게 이 새끼야 옥셔널도 해서 이걸 왜 입고 나와 이 새끼야 오셔널도 해서 놀다가 이 새끼 나도 모르게 이 새끼 그냥 입고 나왔는데 이 새끼 나도 모르게 너의 새끼 하지마 절도야 절도 이 새끼야 오셔널도 한 번도 안 가버리니 와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무슨 개국에서 있을 법만 차도를 흔들고 차도래 아 야 너 꺼져 야 너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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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맨에서 진짜 코끼리 따라잡으면 됐어 뭐 그런 차도래 작업 야 이건 무슨 진짜 무슨 뭐 코끼리 뭐 카마 사냥용이냐 고인돌이야 보겸이 형 이건 우리 마을에서 주운 쓰레기야 이거 물을 넣으면 해봐 하하하하 아이라이 씨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야 인마 형이 일하는 거 원하는 거 어떻게 알았니 야 인마 형이 일하는 거 원하는 거 어떻게 알았니 응 아니야 진짜 무슨 줄 알았잖아 전략이 된 줄 알았지 보겸님 가족부유입니다 고음기야 4배율 스코프로 보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영어 이 한글 마스터 이 이 구유 받으시면 그냥 영어 번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비로 아 이 새끼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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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배율 스코프야 이게 고음기 아이씨 알았어 그래 세달라고 하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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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김포산은 아이씨 잘 먹을게 아이씨 아이씨 저 배고파는데 흑 neur 으흑 끙 이린 irrelevant 배송рев 안녕히 계세요 이 새끼가 완전히 무슨.. 이 새끼 무슨.. 이 새끼가 완전히 바위네 이거는 택배 사납 간 사람인데 이거 벽송 같은 거 바위 벽솔 이상이고 이거는 요지 옆에 붙어있을듯 말한 대리석 같은 거 장독대 아니 갑자기 강성태가? 갑자기 강성태의 영어 단어 헛박스가 여기서 나온다고? 아니 성태 형님 옛날에 보내주신 거 보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택배 사납보다 모르는 거 모르네 네 강성태가 영어 단어 therapie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폭행이다! 재밌겠다 내가 여러분들 소리 만들어서 빠져야 해요 내가 택배를 열어 봤는데 오래로 사진을 간 사람인데 야 이건 모르겠다 빼빼로 주인 상상 설마? 설마? 오겨? 형이 어디갔어? 고맙다 이 새끼 아 진짜 이거 붙여놔야겠다 이거 야 이 새끼야 그리고 이건 새끼 까먹은 걸로 보내네 이 새끼 아무것도 야 이 새끼야 마셔도 마 빼빼로 다 까먹고 보내네 고맙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 고맙다 보겸의 무이름 보페로 데이러 택배 보냅니다 여자한테 보페로도 못 받을 수 있을 거 압니다 언제 꺼야? 이게 옛날 주소니까? 3년 전이니까? 이 새끼 미래를 예측하네 이 새끼 이 새끼 뭐지? 야 꺼야 와 화장품과에서 짱구가 나올 줄은 총대급 반전이다 이건 유조 서스펙스 식스펙스보다 더 반전이야 동의적기나 쓰레기나 담겨있거나 아니면 피라분도 다 먹겠다는 거겠는데 짱구야 나 짱구가 나올 줄은 상상가 됐네 야 잘 먹을게 야 잘 먹을게 음 잘 먹을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걸 보냈다고? 이렇게 전화해서 상관을 받자 아니 짱구가 빨라왔는데? 헬로우 아 걔네 휴대전화 휴대전화 길자마자 아니 길자마자 나 신발일 줄 알고 오오오 길자마자 휴대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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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품권? 20만원권 이런거? 상품권? 백화점 상품권 휴대전화 상품권 이런거? 아지다스 이걸로 치 야 이거 가능해 야 세트원 휴대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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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래패도 X댄다 야 아니 이 새끼 약간 쫄리니까 중소가 어디로 그러냐면 아지다스 코리아에서 보냈다고 써놨는데 아지다스 코리아에서 나한테 선신발을 보냈다고 존나 신는 신발을 먼저 착불로 아지다스 코리아에서 신어볼까 이 색상 사이즈는 좀 사이즈 좋아 약간 바른스 스타일 약간 좀 저스틴 비버스타에요 약간 좀 은근 괜찮은 듯 야야 잘쓰기 야 고맙다 형이 진짜 이거 손아야게 좀 간지다 이거 청바지 입고 좀 간지다 뭐야 나중에 마스크 쓸 줄 알고 존나 많이 보내준다고? 3년 전에 보낸 거긴 한데 마스크 쓸 일이 되게 많은 줄 알고 제가 미리 예측에서 보낸 건가 마법사람 가기 흔들지 마세요 새X야 무적하면 딱 신기해 얘 구라핀 아닌 새끼를도 있어 진심을 잘 받게 되겠다 야 얘가 딱 하나 진짜 어중한 거 지금 쓰레기 줘야겠다 야 이거 어차피 이 새끼를 둘다 쓰레기면 이럴 줄이야 뒤질 줄 알아 이 새끼꺼는 이 새끼 집으로 이 새끼꺼는 이 새끼 집으로 이 새끼꺼는 이 새끼 집으로 착불이다 속바로 돈을 넣어가지고 7,800원 하는 거야 BMW 저꼭지네 오마이봉 오마이봉이 왜 맛있지 개새끼야 야 고맙다 고왕 PK한테 그림 그려준 거 고마운데 여성 얼굴이 진짜 형이 되게 흉측하게 생겼냐 약간 좀 진격의 거인에서 무지성 거인 중에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형이 그렇게 생겼냐 똑같다 이걸 퀵으로 보는 새끼가 있어 포스트박스 퀵 당일 택배 야 이 새끼 와 뭐야 이 새끼 되게 전화번호에서 되게 썩용 거고 빈 박스를 포스트박스 퀵으로 보는 새끼가 있는데 마지막이네요 후겸 소지네 형이 건강을 위해서 또 야 야 야 이런 거 넣어도 아버지 챙겨드려 야 진짜 마지막으로 해도 형 건강 챙겨준다고 감동이다 이 새끼야 감동이야 이 새끼야 어? 아 앍 연빛ogn y em 엥 으 y 으 y y y 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